이 문제를 1년에 수백억 정도의 정당보조금을 받고 있는 야당으로서 이번에 이제 여당이 된 국민의힘을 보시기 바랍니다. 소위 국민의힘이 4.15 총선이 끝나고 난 다음에 부정성 문제가 제기되는 과정에서 철두철미하게 그것을 진압하는 데 성공한 인물이 두 인물입니다. 이준석입니다. 그리고 하태경입니다. 52세 37, 8세가 될 겁니다. 저보다 훨씬 더 젊은 분들이죠. 오늘 방송을 준비하면서 2020년 4.15 총선에서 해운대의 그런 선거 데이터를 보면서도 하태경 의원조차도 부정선거를 상당히 많이 당했더군요. 사전투표 조작을. 특히 하태경 의원은 서울대 물리학과를 졸업했고 운동권 출신의 인사고 그다음에 소위 조선 프로듀스 101이라는 가수 선발의 디지털 조작을 밝히는 데 크게 역할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두 사람이 부정선거를 모를 리가 없다고 봅니다.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잘 알고 있음에 불구하고 시종일간 부정선거 문제를 덮기 위해서 가장 크게 명활약을 펼치고 있는 인물이 바로 이준석과 하태경입니다. 이준석은 원내 경선에서 모바일 투표가 아주 의욕의 대상이 됐습니다. ARS 투표하고 모바일 여름 투표의 그런 경선 결과가 너무나 다릅니다. 얼마나 선거관리를 집행하는 쪽에서는 이쁘게 보이겠습니까? 아주 이쁘게 보이겠죠. 두 사람 다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아주 잘 알고 있을 겁니다. 또 다른 인물은 김기현 전 국민의힘의 원내대표는 울산시장의 부정선거 문제를 직접 체험한 인물입니다. 그리고 사선 의원정도 되기 때문에 다 잘 알 겁니다. 모를 리가 없습니다. 권성동 위원의 강릉 시험 데이터를 보더라도 좀 적지만 규모가 다른 데 비해 상대적으로 적지만 부정선거를 당한 거죠. 무소속을 출마해가지고. 이들 다 잘 알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첫 건인 권영세 의원은 용산구에서 2020년 4.15 총선에 살아남았습니다. 0.4%의 아주 간발의 차이로 낙선을 피했습니다. 권영세 후보는 당일 투표에서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했음에 불구하고 사전투표 조작으로 인해가지고 사전투표에서는 패배합니다. 그래서 당일 투표에서 압도적으로 승리했음에 불구하고 0.4%는 아주 몇백 표 차이로 성공했기 때문에 권영세 후보가 부정선거를 모른다. 그거는 지나가는 계도 우슬린입니다. 다 알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생업과 관련해서는 전문가들입니다. 어느 누구보다도 자신의 생업과 관련해서는 잘 알다는 이야기입니다. 김기현 원내대표나 권성동 현재 원내대표나 권영세 통일부 장관들이 부정선거를 모를 리가 없습니다. 선거에 이기고 지는 것은 이 사람들의 목숨줄이 걸린 생명줄이 걸려있는 일종의 자기의 직업입니다. 자기의 직업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모른다. 그거는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다 아는 겁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대법관들이 알고 있고 민주당 수뇌부가 다 알고 있고 국민의힘 수뇌부가 다 알고 있고 국민의힘 국회의원들도 다 알고 있을 겁니다. 다 알고 있을 겁니다. 다만 알고 있지만 입을 다물 뿐이다. 이런 상황이었죠. 모를 리가 없는 겁니다. 꽃향기님 말씀처럼 증거들이 수두룩한데 모를 리가 없습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여러분 보시죠. 그러면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은 모르겠냐.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1960년생으로 서울대법과대학을 졸업하고 사법고시에서 고생을 좀 했습니다. 9번인가 그렇게 시험을 쳐가지고. 그래도 원래 똑똑한 사람인 거죠. 아버지가 연체대학교 통계학과 교수를 하셨다고 하니까. 잘 알겠죠. 또 특수성으로 수사를 잘했으니까 줄도 잘 섰겠지만 검찰총장까지 됐지 않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모를 리가 없지 않습니까? 3월 4일인가 경주 발언이 있었죠. 부정선거한다면 이 나라에 살 수 없게 할 것입니다. 3구 대통령 선거를 4, 5일 앞뒀습니다. 철저히 감시하겠습니다. 만일 부정선거를 획책한다면 이 나라에 살 수 없게 해야지 않겠습니까? 면서 사전투표를 독려했다. 저도 부산에서 오전에 사전투표를 하고 왔습니다. 마지막은 좀 어폐가 있지만 어떻든 잘 알고 있는 거죠. 어떻게 잘 모르겠습니까? 잘 알겠죠. 그러나 우리는 출세지향적인 인물들이 어떻게 처신하는지라는 부분들을 우리는 유심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출세의 최고치까지 올라간 겁니다. 가장 짧은 시간에 정치계에 입문해 가지고 권력을 잡아서 대통령에 오른 겁니다. 4.15 부정선거 당시에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으로 어떻게 처신했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많은 분들은 데자뷰가 펼쳐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분도 많을 겁니다. 윤석열 부정선거 관련 수사 하나 안 하나. 2020년 6월 26일입니다. 6월 26일이면 거의 웬만한 뭡니까? 부정선거. 4.15 총선과 관련한 부정선거 문제가 밝혀진 시점입니다. 파이낸스 투데이의 인세영 기자가 이렇게 보도합니다. 4.15 총선이 대한민국의 선거 역사에서 가장 많은 건수의 고소와 고발이 진행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가운데 검찰의 수사 착수가 차일필 미뤄지고 있어서 그 이유에 대해서 각가지 추측이 난무하고 있다. 4.15일 전국주로 치러진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개입하여 조작을 했다는 시민단체와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 의원의 고소와 고발권을 포함하여 무려 100여 건이 넘는 고소와 고발권이 검찰 손에 넘어가 있는 상태다. 그러나 검찰 측은 두 달이 지나도록 수사 착수를 하지 않고 있어서 그 이유에 대해서 불필요한 논쟁이 지속되고 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6월 26일 기사입니다. 2020년 6월 26일 기사입니다. 4.15 총선이 끝나고 두 달 10일이 지난 시점입니다. 4.15 총선이 지나고 두 달 10일이 지났으면 거의 부정선거에 관한 모든 것들이 대부분 다 밝혀진 그런 시점입니다. 그 시점에서 100여 건의 고소, 고발 사건은 모두 다 깔아뭉긴 채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늘 방송 모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저처럼 조직 생활에 크게 때가 묻지 않고 학자적 그런 삶을 살아온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이 그렇지는 않겠지만 최소한 저 같은 경우는 지사적 태도나 이런 부분들이 좀 남아 있습니다. 선은 선이고 악은 악이고 합법은 합법이고 불법은 불법이고 정의는 정의고 부정의는 부정이다. 절대적 가치기준이 맹악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에게 가해지는 유튜브 채널의 탄압에도 불구하고 2년 넘게 이 문제를 계속해서 사회를 향해서 발신하고 있는 겁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대한민국이 골로 갈 수밖에 없다. 이것은 아이들 세대로 해서 우리가 절대 이것을 양보해서 안 된다. 이런 메시지를 발신하고 있는 겁니다. 동갑내긴 윤석열 대통령은 검사 생활을 오래 했습니다. 검찰 조직에 굉장히 익숙해 일 것입니다. 검사들이 주로 어떻게 합니까? 정치적 고려를 많이 하죠. 사건 수사를 할 건가 안 할 건가 정치적 고려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선택적 수사에 굉장히 익숙합니다. 이 사는 반드시 수사해야 되지만 이러저러한 이유 때문에 수사 대상이 될 수 없다. 이런 거겠죠. 사람은 자신이 겪어오고 자신에게 익숙한 방식을 벗어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인간이라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의 말을 보기보다도 그 사람의 행동과 지나온 행적을 보게 되면 많은 것을 우리가 예상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아마도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소위 대한민국의 선거 부정 문제를 왜 윤석열 대통령이 다루지 않는가 그리고 왜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인 이후에 3개월이 지난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묵묵부답으로 일관할까 이런 부분을 우리가 이해하는 데는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로 살아온 그런 소위 검사적인 그런 삶의 방식이란 부분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그것은 정치적 고려와 그리고 정치적 고려에 따라서 수사할 수도 있고 수사하지 않을 수도 있대. 선택적 수사에 대단히 익숙한 인물일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선택적 수사에 익숙하다는 것은 선택적 정의에 익숙하다는 것입니다. 죄가 될 수도 있고 죄가 될 수도 있지 않을 수도 있고 사건을 수사할 수도 있고 수사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겁니다. 도저히 저처럼 이런 사람에게는 받아들이기가 힘들지만 그렇게 아마 저는 예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황 변화가 크게 일어나지 않는 한 아마 자발적이고 주도적으로 이 문제를 다룰 가능성은 그렇게 높아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여러분들 제가 예상을 하고 예상이기 때문에 틀릴 수는 있습니다. 틀릴 수는 있지만 많은 분들이 지나친 낙관을 가지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갖고 있는 일종의 가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왜 그런가 하니까 4.15 총선회 시작해가지고 3.9 대통령 선거를 다뤘고 6월 1일 지방선거를 지금 다루고 있고 그리고 그 중간에 제야 전문가의 도움으로써 2018년 6월 13일 지방선거의 전모를 파악할 수가 있었고 그리고 2017년도 5.9 대통령 선거를 다 파악이 된 겁니다. 문정권 하에서 소위 공직선거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루어진지를 아주 상세하게 구체적으로 소위 실정자료 실정 숫자를 가지고 검증을 했기 때문에 그냥 옛날처럼 이런 것 같습니다 정도가 아니고 그냥 직설적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직설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숫자가 d를 받침해 주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확실하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방송도 제가 이렇게 여러분의 방송을 드릴 수 있는 것은 확신이 서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들이 다 알면서도 이 문제를 덮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지만 저는 정말 아이들의 아버지로서 그리고 손자를 가진 그런 할아버지로서 정말 이렇게 해서 안 된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 많은 불이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렇게 메시지를 여러분들에게 발신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 보시겠습니다.